아 미친 새끼가 이거 안 둬! 근심아! 아 미안 미안! 내가 바로 헤드라이트 국내 최고로 교체해줄게! 어? 야 너도 형님한테 인사 박아! 상해 탈의하고 댄스 추기 2000개 미션 친구랑 화해 겸 소주 마셔라. 넷이서 소주 20병 가면 3만개 미션 네? 3만개요? 야! 뭐 먹고 싶어? 삼겹살? 치킨? 피자? 말만 해!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! 아 마시러 가자! 야! 뭐하냐? 조수석 선착순이다. 타라! 쟤는 애꾸는 데서 운전 위험해. 야! 안 타? 니들 나한테 잘만 분위기 맞춰주면 오늘 돈 천만원 버는 거 일도 아니야! 지금 별풍 터지는 거 봤잖아? 물 들어올 때 너 졌자고! 근심이 차는 내가 내일 바로 고칠게 빨리 타! 와... 저 새끼 진짜 대단하다. 우리가 알던 대현이 맞냐? 근심아! 대현이가 헤드라이트 수리는 해준다니까. 일단 차에 탈래? 지금 여기 지켜보는 사람도 너무 많고. 그래. 근심아 일단 여기만 벗어나자. 나중에 대현이가 사과하겠지. 쟤 방송으로 돈 잘 벌잖아. 일단 타! 타자! 아 이건... 뒷좌석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게 아닌데! 야! 술집 요 앞이니까 대충 끊겨 타. 금방 가! 돈 보냈다. 이 정도면 새 걸로 교체하고도 남지? 카마루 주제에 헤드라이트 얼마나 하겠냐? 남은 논으로 맛있는 거 사먹고. 너랑 나랑 서로 잘못한 거 있으니까 쌤쌤이라 치고.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자.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.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돈 냄새 너무 좋다. 돈은 이렇게 쉽게 버는 거였구나. 그동안 괜히 병신처럼 개고생했네. 하하하하! 아 진짜 살만 난다! 이대로만 계속하면 람보르기니든 페라리든 새 차 뽑는 거 일도 아니겠는데?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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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형님들! 노님들! 오늘도 어김없이 나대로 온 나대입니다! 인사 오지게 받고 방송 시작합니다! 야방하려고 포르쉐 끌고 나왔는데 오늘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. 형님들! 같이 노시죠! 어떻게 오늘은 소주 한번 신나게 까볼까요? 하하하하! 포르쉐 타고 가면서 옆 차에 소주 던지면 만기의 미션 크크 네? 하하!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옆 차에 던지라고요? 하하하하! 아하! 이건 솔직히 좀... 빨리 해라. 포르쉐 타고 가면 소주 사러 가자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감사합니다.